이 시내에 폴타바가 꼭대기에 있는 스카이존이라는 곳이에요. 저 멀리 SM 보이고 SM 확장공사하는 게 보이죠? 옆에 큰 건물을 짓고 있어요. 그리고 바귀와 한쪽 털이 코어니 다 보입니다. 오늘은 구름이 많이 꼈네요. 개구름이 아직도 돼서 차량공사에 구름을 사랑합니다. 그래서 기bres이 Gottschoo 펄타바가 옥상 스카이존 이라는 곳에 이렇게 작게 식당가가 마련되어 있네요 아트사리 같은 것도 사고 또 한편에는 주차도 하고 그렇게 만들어져 있네요 으 으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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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막 제공 배달의민족